오덕! 누나! 이스톡! 오덕! 포텐! 혁덕질방송 오덕! 포텐은 대한민국 오덕 문학의 화제가 된 이슈와 인물에 대해 얘기를 다뤄보다는 취지에서 만든 방송 콘텐츠 프로젝트입니다. 덕후들의, 덕후들을 위한, 덕후들을 위한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오덕! 포텐은 부정적으로 인식되어 있는 덕후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발전시키고 덕후들의 좋은 활동을 홍보하는 커뮤니케이션 역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방송할 때쯤이면 5월이겠죠? 그렇죠. 5월이죠. 황금 연휴가 지나고 나서? 네. 이쯤에서 저희가 게스트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먼저 저희 옆에 계시는 게스트분도 같이 언급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되니까 게임 방송인이십니다. 처음입니다. 저희 방송에서 솔직히 나도 처음 뵈요. 이러면 뵌 적이 없어. 기따가워. 로드게 무슨 소리 기따가워 죽겠다. 몇 번 저희 방송에 대해서 좋게 평가를 해주시는 고마운 분이십니다. 고마운 상상근데? 저희 페이스북 친구이기도 하고요. 아 그래요? 네. 게임 캐스터도 하시고 게임 해설가로도 활약을 하시는 게임방송인 박동민이 오셨습니다. 박수 한 번 주세요. 안녕하세요. 게임 캐스터 박동민이라고 합니다. 환영합니다. 두 개 다 하시기 때문에 게임 방송인으로 칭했습니다. 아무래도 데뷔는 또 해설로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좀 제가 원래부터 좀 소위 깐족거리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제가 리드하고 싶은 그런 욕심도 있고 그러니까 하마는 리드 같은 거 할 때 또 재미가 따로 있어요. 뭐 뒤에 이야기를 할 거지만 해설가와 캐스터의 포지션은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 맛을 보니까 확실히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 다 할 수 있는 전문방송이 되고자 아직은 계속 꿈꾸고 있는 그런 시기죠. 저희 방송 쪽도 e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니깐요. 그렇습니다. 오늘 박동민님과 함께 e스포츠의 일부 그런 매력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네. 우선 저희가 광고 먼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세요. e스포츠 팬들을 위한 맞춤 웹툰을 오더쿠튼이 소개합니다. 어느 날 승부조작 제의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오른손에 상처를 입은 프로게이머 주인공 과거의 아픔을 딛고 아마추어 게임단 감독으로써 꿈의 무대, 롤드컵 진출에 도전한다. 고압지절 리그 오브 레전드, 아마추어 게임단의 고군푼트 성장 스토리 리그 오브 레전드 웨인구단 잡초 배틀코믹스에서 잡초로 확인하세요. 날아가 왕의 횡포로 썩어가고 있다. 백성은 희망을 잃고 피폐해졌다. 이때 7개의 유성과 함께 태어난 7명의 하이들 세상을 바꾸기 위해 뭉친 조선시대 다크 히어로 우투리 웹툰 서비스 코미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홍보해야 될 거는 지난... 몇 회였죠? 54, 54 54 지금 하는 게 55화예요? 아니, 54 말고 53 51 51과 52화에 나오셨던 모짜님부터 네, 모짜님부터 저희 뭐... 이분이 코스프레이자 외툰 작가이세요? 그렇습니다. 제가 또 코스프레 요즘 엄청 열광하거든요. 아, 그래요? 오... 오... 원래 그냥 게임하고 있을 땐 몰랐는데 이제 제가 본업을 찾고서 행사 같은 걸 다니면 꼭 있어요. 하... 또 약방이 감초라고 하잖아요? 하... 저는 그런 거를 사실 잘 몰랐는데 뭐 저도 관심이 있었던 시절은 있어요. 아주 오래됐기 때문에 여기서 언급을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좀 오래된 작품이에요. 일단은 저희 광고도 크기 때문에 광고를 먼저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짜님이시라고 지금 배틀코믹스에서 잡초라는 작품을 연재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워프 디지털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단 잡초 팀의 성장스토리 라고 해서 이제 잡초라는 작품을 연재하고 계시고요.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저희 주인공이 네. 일명 승부조작 있잖아요. 그 제의를 거절했는데 네. 린치를 당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소중한 오른팔에 상처가 납니다. 아... 그래서 낙심하고 있는데 아마추어 게임단 감독으로 데뷔를 하면서 저걸 꿈의 무대로 가겠다. 음... 그래서 펼쳐지는 고생 끝에 날개 온다고 뭐 그런거 음... 이런 식의 뭐 그러니까 뭐 어렵게 하시는 데뷔작이라고 하니깐요. 배틀, 뭐 너무 잘하신다 너무 응원해주고 싶다 하신 분들은 코인으로 후원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저는 광고 봤던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또 페이스북 친구잖아요. 그렇죠. 제가 아주 제 페이스북이 어... 제 멘트반 제... 어... 포스팅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 것보다는 낫잖아요. 음... 그러면 양쪽 다 섭렵하셨네요. 이제 인스타그램만 가면 되겠죠.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 그렇게... 그렇게 가나? 갑자기 식은땀이 나기 전에 하하하하 어... 네? 어... SNS가 요즘 무섭더라구요. 하하하하 네. 요즘 뉴스를 보면은 네. 잘못 소리... 잘못 뭐... 멘트를 달았다가는 큰일나더라구요. 아유... 조리돌림... 조리돌림이라고 하죠? 하하하하 아... 그런 용어가 있네. 아...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잡초는 좋은 방향으로만 홍보할 수 있기를. 잡초는 여러분들의 후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알려드릴 저희 광고는 딱... 저희... 지난 방송이었죠? 그렇습니다. 53, 54화에서 나왔던 만화스토리 작가 이지현 작가님의 작품입니다. 네. 웹툰 사이트... 플랫폼 사이트 코미카 그래서 매주 수요일 연재 중인 웹... 우투리라는 작품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아기장수 우투리 설화를 모티브로 한 조선시대 배경의 역사판타지인데요. 짱! 으로 유명한 임지현 작가님과 그리고 야네백동수의 스토리 작가로 유명하신 이지현 작가님 두 분이서 이제 같이 작업하시는 작품입니다. 나름 스토리가 방대해요. 아 이런 저는 퓨전 막 조선시대 뭐 이런 우리나라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는 그런 판타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되게 좋아하시는게 많으시군요. 아 제가 원래 조금 더 이따가 이야기 들어가보면 알겠지만 상당히 문어발이에요. 아 그래요? 아 여기대됩니다. 그러니까 판타지를 좋아하세요. 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요즘 하고 다니는 얘기가 아 제대로 된 판타지 게임을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얘기 좀 밥먹듯이 하고 다니면서 추천받고 있거든요. 그럼 그건 좀 이따가 뭐 또 이야기를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딩이 좋아하시네요. 아 판타지 게임 굉장히 좋아해서 네. 두근두근하네요. 자 광고터크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뭐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게스트 데이트를 시작할까 합니다. 어우 오늘은 저희가 되게 막 빠르빠르 빨리빨리 진행하는 느낌이네요. 지금 페이스로 봐서 엄청 길어질 것 같아요. 동의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 본격적인 오더포템 방송 코너인 게스트 데이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더기의 게스트와 본격 덕제 토크하는 게스트 데이트 시간입니다. 예. 이번 게스트는 오더포텔에서 어쩌면 처음으로 소개해드리는 직업을 가진 게스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게임 방송인 박동민님을 소개합니다. 환영합니다. 박수를 좋아하는 우리 오더포템 가족들. 그리고 효과하면 박수를 넣어야죠. 프로명서 개인적으로 호우 한 마디씩 효과음으로 넣어주시면 좋겠네요. 호날더 사진도 nedenfarliness 48... 저 그런 가시적인 합성 되게 좋아요. 모연 루시우 루시우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우리 쪽 페북쪽 세계에서는 호우하면 호러리야 그럼 둘 다 하는걸 양쪽 세계를 섬멸하고 계십니까 편집 힘들어지겠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되죠? 루시우 목소리 따가지고 와야 되나? 노력해봐요 자 우선은 저희가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프로필 토크를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필 토크 이름 박동민 닉네임은 함락신TV 함락신TV는 박동님이 운영하시는 개인 방송 개인 방송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오덕포텐의 컨셉에 상당히 어울린다고 하는데 함락신이라는거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사실 이런거는 미현식기 그러니까 함락시킨다 아니 진짜로 그쪽인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만화 중에 하나가 신만이 아는 세계라는 만화가 있어요 로딩은 잘할거같은 갓짝이죠 갓 띵작이라고도 하네 애니메이션이 조금 그랬을 뿐이지 제가 상당히 좋아해서 저는 이제 애니메이션도 막 즐겨보고 OST를 좋아해가지고 OST 잘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함락신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주인공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 주인공은 이제 게임을 되게 잘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런 의미로 이제 게임을 함락시킨다는 의미에서 이제 함락신이라는 닉네임을 붙였는데 좀 일상을 함락당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좀 이거는 캐스터 데뷔 전에 붙인 닉네임이고 이제 캐스터나 해설가 활동을 시작하면서 저희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야 되지 않냐 좀 주변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닉네임이더라도 박동민이라는 그 아이덴티티는 좀 계속 알려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러면 옛날에 제가 어릴 때 별명이 이제 박동민을 막 좀 뭉개서 애들이 부르면서 이제 야 락동민 막 이런 식으로 불렀다 락동민 락동민 네 그랬는데 이게 락이라는 걸 들어보면 이제 영어 락도 좀 그 신나고 막 그렇죠 역동적인 그런 느낌이 들고 그렇지 이제 한자로 봐도 즐거울 락이라는 게 있어요 끼어맞추기가 제대로 들어간 부분이거든요 이름이 좋아서 그런 거야 저는 김병관이잖아 애들은 그 발을 뭉개서 부르는데 뷽과이 뷽이야 그래봤자 방금 대사 자체는 되게 그 영화에서 나오는 사투리 용법이 되게 찰진 발음이었던 느낌이더라 병자면 안 돼요 병자는 굴리면 뷽이 돼 어릴 때는 상처받아요 어릴 때는 상처받죠 그만 부르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뭐 요즘은 락동민의 한락신TV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둘 다 이렇게 부르게 되더라고요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요 이분의 말 재주가 엄청 좋으세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분은 처음 제가 보게 된 게 어느 현장이었어요 아 현장인가요? 네 그때는 박동민은 모르지만 전 열심히 촬영하고 있었어요 아 취재하고 있었어요 아 취재 어떤 건지 알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이는 야비한 빠른 생일 하지만 나이는 어려야 하니 서른 살입니다 네 대충은 알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비겁한 생일이라고 하죠 하필이면 빨라가지고 아마도 그 어린 마음에 팔파올림픽을 즐겨보지 않았을까 이런 느낌이 들어요 제 기억엔 없지만 팔파올림픽은 내 세대인데 하하하하 저 초등학교 1학년 시절이에요 하하하하 그러나 나이가 뭐가 중요합니까 어느새 나이가 갑자기 공개가 돼버린 부분이에요 하하하하 저는 몰랐는데 큰형님으로서 리스펙트해야 될 것 같아요 하하하하 저는 항상 엄동을 해요 왜냐면 이 친구하고 저희가 띠동갑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동생이에요 네 하하하하 아 그거 알죠 하하하하 뭔가 마음의 상처를 받고 가네요 시공을 넘어선 오덕포테인가요 하하하하 이누야 co sv 같아요 시공 얘기하니까 갑자기 시공조화 여러번에 패치가 되었어요 하하하하 저도 그래서 하려 wykor 다시 원래 진짜 초반에 베타 시절부터 했는데 어 이번에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어요 오버워치 경찰 디바기 맞아요 디바기 ACT 트위터에선 난리입니다. 맞네. 제가 원래 디바가 메인이거든요. 그래서 한복 디바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어떨 수가. 경찰 디바는 노렸구나. 노렸죠. 잘 나왔어요. 자 넘어가서 소속은 프리랜서로 활동 중이시고요. 그렇죠. 이제 프리랜서로는 활동한 지가 거의 1년 된 것 같아요. 왜 프리랜서인지는 그전에 뭘 하셨는지는 다음엔 덕질 및 활동 경영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덕질 및 활동 경영으로는 2005년부터 멜티블러드라는 게임에 본격 입문해서 SBS게임이셔 즐거운 세상이 나오셨고요. 온기있는 초고수 프로그램에 출연도 하셨습니다. 저희가 전부 사진이 있거든요. 어렵게 제가 캡처했어요. 이게 이제와서는 박동민 흑역사라고 흑역사 시리즈라고 하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전설의 시작이었어요. 아 이게 또 이렇게 들으니까 기분이 되게 좋네요. 아 근데 이미 캡처해서부터 마이크를 들고 계세요. 아 그렇죠. 이때부터 제가 이때쯤이면 그 소위 에이모 방송 플랫폼 인터넷 방송 플랫폼이 막 열리던 시절이거든요. 2006년 막 이때니까 저는 그래서 아프리카라고 하셨던가요? 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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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대륙 아닌 아프리카 아프리카가 그때 막 시작이 됐고 이때 그 누구보다 가장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관심을 가졌던 분들이 오락실에서 게임 즐기시던 분들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영상을 찍거나 이제 남들에게 보여주는 게 되게 어려웠던 시절이라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특히 병관님은 잘 아실 거예요. 저희보다 한 세대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영상 업로드 같은 걸 할 때 서버 사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막 영상 용량은 막 20메가바이트인데 하루에 막 20명 다운받으면 이제 서버 끝나고 막 그렇죠.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격투게임 영상을 그런 식으로 공유를 했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일종의 뭐 P2P도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격투게임이 한 세대 더 올라가면 이제 막 일본에서 대회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영상이 없으니까 막 그 현장에서 캔코더로 찍은 거를 비디오로 곧장 빼서 바다 건너 곧장 보내고 이랬던 시절이 있습니다. 옛날에 진짜 힘들었던 시절이에요. 근데 아프리카가 딱 나오는 순간 어? 부산 사람이 서울의 대회가 궁금하고 그냥 아프리카로 봤단 말이죠. 그래서 격투게임이나 뭐 이스포츠적으로 상당히 그때 진보에 있었어요. 한 단계 팍 올라갔죠. 이때 뭐 아프리카 지금은 없었지만 MN캐스트 저도 거기에 올렸었거든요. 뭐 판도라티비 그때가 그때가 잘 나왔었고 맞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들이 그때 이제 우리 플레이를 어떻게 올릴 수 있을까 에 대한 고안이나 이런 거를 그 플랫폼에서 많이 찾았고 저도 영상을 올리던 사람이다 보니까 또 그냥 올리면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재미를 주기 위해서 마이크를 손에 대기 시작한 분들이 몇몇 있었고 저도 그 중 하나입니다. 오 전설의 시작이라고 내가 불만도 하니까 동민이는 지금 겸설하게 말하셨지만 나중에 크게 되시면 이게 전설의 시작이에요. 네. 흑전설인가요? 이게 요즘은 되게 조롱거리로 많이 나와요. 아니면 하스톤의 일반 황금 카드 같은 느낌. 그 정도면 많이 빛나네요. 그 정도면 많이 빛나네요. 제가 또 황금 좋아하거든요. 황금 좋아하죠. 그러니까 게다가 또 그때 방송을 제가 봤어요. 다시 다운받을 봤는데 꽤 이 게임에 대해서 랭킹 1위 어 이거 연승 이야기 들었을 때 이런 반응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저보다 연승을 많이 하신 분들은 많은데 이제 뭐 시대별로 구분한다고 하잖아요. 게임을 제가 이 게임을 하던 시절에는 저도 원래는 좀 제가 한 게임에 대해서 정점에 오르는 거에 대해서 자신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전교 1등도 못하는데 한 게임은 이제 전국 단위로 봐야 되잖아요. 게임 전국 모의고사 1등이라는 게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구나. 난 그냥 동네에서 즐기는 질게이머가 되겠다. 이랬는데 멜티블러드가 되게 매니악한 장르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인지도는 높아요. 머리 같은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꽤 센세이션이었죠? 그래서 실제로 오프라인에 이제 게임 센터에 나와서 즐기는 분들도 대회를 열면 막 80명씩 모이고 그랬어요. 처음 모였네요. 네. 그러면 오락실이 막 북적북적 하거든요. 근데 이 멜티블러드가 오락실에 있었던가요? 저는 솔직히 이거를 오락실에서 본 적은 없었어요. 그 PC 게임으로 나온 게 이제 시작이니까 많은 분들이 다 거기서 느꼈는데 2005년에 이제 아케이드로 첫 발매가 됐고 우리나라에는 이제 정식 발매된 게임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락실 업주분들이 더 많은 돈을 지불하고 들여오고 했죠. 그래서 압구정에 2005년 초에인가 처음 들어온 게 시작이었고 저희 동네에 들어온 건 2005년 한 8월 정도? 그래서 저는 그때 처음 접했어요. 그때만 해도 그냥 오락실이라고 하는 존재가 동네에서 이렇게 그냥 회포 풀고 나가는 곳이지 막 압구정까지 가서 원정을 가는 제가 사는 데가 쌍문동인데 이 멜티블러드에 나오는 타임은 애니메이션을 다 보신 네 제가 이게 좀 어이없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원래 월이를 저는 격투게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멜티블러드나 월이의 존재를 알게 된 게 제목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 당시에 PC플레이언과 하는 게임 잡지에 동인게임의 정의에 대한 리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작은 사진으로 동인게임계에 많은 이슈를 불러모았던 월이 이렇게 적혀있는 거예요. 그런데 격투게임 멜티블러드 사진을 붙인 거예요. 아 이게 월이라는 격투게임이구만 그랬는데 또 고3 때 2005년 그때 진월담월이라는 만화책이 나왔어요. 그때 이제 또 책방에서 보니까 아 역시 격투신이 있구만 이거 월이 격투게임 맞구만 그래가지고 월이라는 걸 이제 또 어렵게 구해가지고 한번 플레이를 해봤더니 또 그 당시 한글 패치도 있고 해가지고 막 그 시나리오가 내려오는데 야 역시 만화책으로도 나올 정도의 격투게임이니까 시나리오가 길구만 하면서 또 막 넘기는데 한 20분 동안 계속 텍스트만 나오는 거예요.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때부터 뭔가 잘못됐구나. 이러면서 파괴되죠. 그러고 보니까 멜티블러드랑 격투게임이 있어서 시작을 이제 게임장에서부터 한 게 저희 시작이었죠. 원게임에서 초고수 프로그램에서 나올 정도라고 하니까 그렇죠. 이 프로그램이 정말 초고수만 부르거든요. 아 뭐 그렇죠. 아무래도 인증할 수 있는 고수들만 부르는 프로그램이었거든요. 저는 이걸 동방 프로젝트를 봤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 그렇죠. 뭐 리듬게임 같은 것도 제가 좋아해서 리듬게임 고수분들 많이 봤었거든요. 이때 그래서 저도 이제 딱 섭외됐을 때 아 나도 열심히 했구만. 이때 당시에는 아마 게임 방송이 소스가 많이 필요할 때에요. 맞아요. 워낙 이때 당시에도 스타1이 정점일 때니까 다른 게임의 소식을 전해줘야 하는데 너무 없다 보니까 제가 이 당시에 TV로 봤을 때 정말 오락실에서 자리했던 게 기타프릭스라는 게 아 기타프릭스죠. 드러메니아 옆에 나오는 기타프릭스죠. 그때도 초고수를 이제 한번 촬영했던 게 있어가지고 다섯 번을 돌려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또 인터넷이 그렇게 많이 발달되지 않았던 시대니까 그렇죠. 얼마 여기 PD와 작가장 얼마나 고생했겠어.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박동민 씨를 찾아있었는지 아 그게 이것도 그러니까 제 인생이 좀 웃긴 에피소드가 많은데 사실 이걸 신청한 건 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그러니까 추천이 있었겠죠. 이 SBS 게임쇼도 이제 대회를 주최하던 친구가 열의가 되게 높아가지고 이걸 알리고 싶다는 마음에 SBS에 문의도 했었고 그와 동시에 이제 초고수도 문의를 한 거예요. 그 친구도 실력이 좋은 친구였거든요. 지금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 친구가 지금 스포티비게임즈의 조연출이고 이제 그 PD가 될 겁니다. 오마이갓 오마이갓 전설의 시작이 맞았어. 전설이다. 전설의 시작이 이건 전설 환급 카드예요. 다음 세대는 당신이 아 저군요. 아유 나도 몰랐네. 이제 알았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친구가 온게임넷에 연락을 넣었는데 그 친구가 그때 핸드폰을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온게임넷에서 와 이 사람 연락하자 이랬는데 핸드폰을 바꿔가지고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그러면 멜티블러드 초고수를 취재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하면서 이제 그분들이 작가분이나 PD분이 연락처를 막 찾으려고 멜티블러드 커뮤니티로 오셨는데 제 아는 다른 동생의 연락처를 찾은 거예요. 그 동생도 대회 주최를 하니까 근데 그 아는 동생이 하필이면 그 동생한테 연락을 할 때 제가 그때 만화책방 알바를 하고 있었고 그 동생이 만화책방에 와서 책을 보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보고 있는데 연락이 와가지고 이게 운명이라고 해요. 데스티니 운명의 데스티니 전설의 시작이 맞아요. 맞네요. 진짜 맞네요. 그 친구와 연락을 봤더니 이제 원래 신청을 했던 친구 어떠냐 했더니 게임 실력은 그 친구보다 박동민씨가 낫다고 이실직골 해버려가지고 물론 게임은 박동민이죠. 그래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연락 부탁고 이제 초고수 찍고 그러고 군대를 갔네요. 이야 이 초반 사건에서 이렇게 혹시 그때 섭외하신 피디랑 작가분 만나신 적 있나요? 촬영 끝나고 제가 군대를 몇 달 안에 가가지고 연락은 하고 있었는데 이제 다녀오니까 제가 핸드폰이 고장나가지고 연락처가 다 날아가버렸어요. 그래도 조만간 보겠죠. 정말 좁으니까요. 세상은 그렇죠. 세상은 좁죠. 저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때도 게임을 사랑했는데 진짜로 사랑했는데 그거를 이제 키워서 제가 좋아하던 방송까지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듣고 계시죠? 어떻게 이 방송을 보시느냐 믿고 오더포텐 보고 계실 거라 믿어요. 왜 내가 뜨끔거리냐 자 그 다음은 2012년에 데드올라이브5로 선수활동을 했지만 아쉽게 빛을 못보고 그만두었습니다. 도화도 하셨군요. 네 도화가 사실 제가 원래부터 관심은 가지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엑스박스 독점작이었단 말이죠. 수업까지만 이제 엑스박스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또 도화4 정도 되면 제가 군대도 다녀오기 전이고 사회생활을 안 하던 시절이라 그때만 해도 비디오 게임기가 비싸게 느껴져서 플레이스테이션2는 가지고 있었으나 액박은 조금 저에게 부담이 됐어서 못 구했었는데 제가 엑스박스를 간절히 원할 때가 어떤 게임이 하나 있었거든요. 어떤 게임이죠? 데드올라이브도 그중 하나 아닌데 럼블로즈 아 다들 그 이야기에 럼블로즈 얘기는 럼블로즈 훌륭한 게임이잖아요. 본 것 같아요 이미지는. 여자 프로레슬링 게임이에요. 스맥다운 럼블로즈잖아요. 근데 너무 남자들의 게임이야. 뭐 데드올라이브도 데드올라이브 피치음을 이미 샀습니다. 아 그래요? 요즘 VR도 VR을 구하기가 어려워요. VR이 각 게임이네요. VR이 각 게임인데 일단은 이것도 좀 저한테는 슬픈 게임사인데 데드올라이브4 때는 이제 엑스박스 독점작이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공식 후원한 세계대회가 되게 컸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유명했던 WCG 월드사이버게임즈 공식 종목으로도 한 두세 번 이렇게 채택이 돼서 이제 전작이었던 투 얼티밋은 2005년 대회였고 2007년 8년인가에 또 공식 종목으로 이렇게 돼서 됐던 기억이 있는데 그걸 그걸 보고서 아 데드올라이브는 이렇게 되게 인기가 좋은 게임이구나 그리고 도아4 시절에 이미 그걸로 생계를 이어나가던 프로선수들이 존재했어요. 그럼 주로 하시는 캐릭터가 저는 이제 뭐 잔리라는 이소룡 닮은 캐릭터 네 와야라 그리고 5회세로 추가된 리기라고 태권도를 사용하는 석호필 닮은 친구가 있어요. 오 석호필을 닮은 정말 보면 석호필이라는 생각이 팍 드는 근데 또 되게 멋진 캐릭터예요. 태권도를 쓰는데도 악역이고 역시 실력중씨군요 다들 오해하시는데 본능중씨하면 보통 역해를 고르는데 물론 시작은 역해를 했어요 히토미를 시작했는데 히토미가 되게 애매한 캐릭이에요 그러니까 데드월라이브를 깊이 이해하면 하기 좋은 캐릭이지만 어느정도 입문을 할 때는 히토미라는 캐릭터가 되게 부담이 되거나 어려울 수가 있어서 저는 날로먹기를 하고자 실력중씨 실력중씨 역해를 하더라도 실력중씨 되면 거의 티나 비주류거든요 잡기 그리고 제가 남쾌한다고 다른 사람이 또 남쾌하는거 아니니까 어차피 우리 눈은 열려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즐기면 되는거죠 네 그렇죠 하지만 다양한 게임을 잘할 수 있다는 자신이 생겨서 그 이해도를 바탕으로 격투게임 공부를 다양하게 즐겨 2013년은 WCG 2013 스트리트파이터 한국예선 해설을 시작으로 방송에 입문했습니다 이야 이 스트리트파이터 한국예선이 제가 이걸 딱 한 번 봤을거에요 완전히 풀로 보지는 못하고 조금 나눠봤는데 이때도 되게 보는 사람도 많았고 창간 선수들도 굉장히 활발하게 눈에 띄게 불을 켜고 플레이하는게 보이더라구요 이때 그러니까 지금 옆에 계셨던 캐스터분이 단군 김의중 캐스터 이때는 나이스게임TV였죠 그렇죠 나이스게임TV셨는데 지금은 이제 OGN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제 기준에서 이때 단군 캐스터가 이때부터 계속 커보였어요 되게 제가 방송을 한다면 이런 분이 되고 싶은 말을 진짜 잘하시네요 되게 차분하면서도 뭐 재미있을 땐 재미있고 뭐야 소위 버려야될 때는 모든걸 내려놓고 막 모든걸 보여주는 그런 끼발산도 대단하시구요 이게 때 WCG가 아마 전 종목을 다 방송하지 못하고 다 방송사별로 종목별로 나눠져서 방송을 했던거에요 그 당시 OGN하고 어디 어디 했죠 나이스게임TV 이때도 인벤도 했겠죠 인벤은 제가 기억이 없는데 이때 나이스게임TV 쪽에서 WCG 종목을 몇개 분할을 해서 했던 기억이 있는데 스트리트파이터가 이제 나이스게임의 종목으로 들어왔구요 그랬는데 이때 철권 스트라이크 종목이 인기가 있어서 이때 이제 제 선배 격투게임 해설 전문가신 박형규 닌이라는 분이 계셔요 철권 쪽에서 유명하신 그 모르면 맞아야죠 라는 그 말을 창시자 그 창시자로 유명하신 박형규 해설위원이 그때 바쁘신 일이 있어가지고 이 해설을 못하게 되셨는데 제가 그때 한참 다운팟에서 격투게임 종합방송을 했어요 그때 이제 보고서 연락이 와서 해주실 수 있겠냐 이래서 시작을 했죠 다운팟 언제 시군요? 그때는 아예 모든 수익모델이 없던 2012년 2013년대 한거니까 이때 당신 다운팟에서는 쿠키라는게 없었어 아 이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추천만 받고 추천받아도 기분만 좋아지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때 저도 그냥 어떤 면에서는 아 뭐 일순간에 수익 이런거보다 아 내가 이런거를 다 좋아한다는걸 막 너무 보여주고 싶었어요 아 이 게임은 정말 대단한 게임들입니다 그래서 막 우리나라 1%도 모를 법한 막 비주류 격투게임 이런거까지 막 어디서 끌고와가지고 보여드리고 막 열정에 타던 시절인데 이제 이걸 해설을 하면서 와 되게 재밌네 그래서 뭐 WCG가 뭐 한동안 잘 나왔다가 이제는 뭐 멈췄다가 최근에 아시안게임 아시안게임은 최근에 스마일게이트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과거에 지금 벌써 말해도 되는건가요? 아니 뭐 인수를 했다는 자체가 하겠다는거잖아요 보도자료가 나왔죠 네 보도자료는 인수했고 할 뭐 조만간 WCG가 뭐 내년 오늘이든 내년이든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야 이것도 또 이제 게임으로 활발하게 불타야 되는 시기가 오는군요 박동민이 이때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걸 이걸 자 우선은 저희가 이제 시간이 어느정도 지나가지고 1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구요 2부에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